시즌2 어쩌다 벤져스 챔피언은 누가 될지. 시즌1과 시즌2를 석권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2는 조원우가 1등할 것인가. 현재 최고 기록 19.89. 조카프 화이팅. 모터 한번 달아. 조카프 화이팅. 두 분 준비. 준비. 이거 과연. 파이팅. 준비. 태범 형 힘 세다. 팀 좋다. 진짜. 힘이 좋다. 태범 형 진짜. 팀 좋다. 잘 돌았어. 브라울도 몰라. 브라울도 몰라. 브라울도 몰라. 여기. 제대로 걸렸다. 잘 돌았어. 안 가. 태범 형. 태범 형, 태범 형. 끝났어, 그냥. 보태범 본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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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 따지, 따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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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 아. 뭐야, 누가 빨랐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 거의 동시에예요. 누가 빨랐습니까? 원우가 이겼어, 원우가 이겼어. 와, 조원우. 옷이 다 걸렸어, 이거. 다 했어. 축구 못 해, 오늘. 깜짝 놀랄 만한 기록입니다. 조원우. 19초 36. 우와. 신기록이야, 신기록. 신기록입니다. 오태범, 오태범. 19초 42. 우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조원우가 마지막에 점프. 점프가 빨랐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긴급 체력 점검. 낙하산 달리기 최강자는 조원우입니다. 역시 바람이네. 요트가 확실히 바람을. 바람의 사나이.